아침엔 피플입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김의겸 전 의원입니다.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공작, 김의겸 2년 만에 기소입니다. 김의겸 전 의원,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발언을 했었죠, 청담동 술자리.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현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설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국회 법사위에서 김일겸 전 의원이 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 법사위에서 했었던 얘기는 이게 뭐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무혐의가 났는데 그거 말고 이거 똑같은 얘기를 유튜브에 나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소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일겸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보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뒷골목의 법칙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 45조에 따르면 이거 면책 특권이 분명히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숨을 생각은 없지만 하지만 이런 검찰 태도에 좀 기가 막힌다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최창렬 교수님. 사실 면책 특권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한 얘기는 무혐의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요건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면책 특권을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일겸 전 의원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면책 특권 때문에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거 2022년도 10월 때로 얘기한 건 당연히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무혐의나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문제는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도 1월까지 유튜버에서 강모 씨, 유튜버 강모 씨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하면서 이게 결국 정보통신법 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된 거고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얘기를 하면 길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때 시끌을 법적했어요.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2023년도 7월 며칠 새벽에 전화를 거짓말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건 아마 그것마저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첼리스트 라는 사람이 많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김은경 의원이 뭘 싸우게 된다는 겁니까? 무슨 독립투쟁이에요? 항의를 투쟁합니까? 저런 태도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자꾸 증폭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가. 기소했으니까 법원이 판결할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어요. 이러면 되지 뭘 끝까지 싸워요. 저런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정치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막판에 또 화가 살짝 나셨는데 아무튼 지금 김은경 의원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